우유연못 거기 온 다른 꼬마들도 다 그렇게 놀았어. 커다란 고양이는 꼬마 몸에 묻은 우위를 핥아주곤 했지. 그리고는 둘이서 살살 돌아다녔어. 살랑대는 따뜻한 밤바람이 젖은 머리를 말려주었지. 커다란 강아지 등에 올라탄 꼬마를 만날 때도 있어. 그럼 손을 흔들어 주었지. 걔네들은 뼈다귀 동산으로 가고 있었어. 뼈다귀 동산에서 꼬마는 놀고 강아지는 뼈다귀를 갉아먹었지. 둘이 같이 오래된 뼈다귀를 파냈어. 자기 강아지랑 온 다른 꼬마들도 함께. 거기서 조금만 가면 초록 들판이 있어. 꼬마들이 열두 명. 어떤 때는 더 많이 와서 놀았지. 자기 뱀이랑 신나게 구르고 뒹굴면서. 그 너머 조금 더 멀리 가면 꼬마들이 들지구멍에서 놀고 있었지. 귀뚜라미 시내에는 한 꼬마가 자기 귀뚜라미랑 앉아 있었어. 가끔씩 꼬마랑 고양이는 궁금했어. 저기서 앉아있는 게 무슨 재미가 있을까. 누구나 가고 싶어 할 재미난 곳도 많은데. 우유 연못이나 낙소 놀이 숲이나. 실덩굴이 하늘거리는 곳 말이야. 게다가 정말 운이 좋으면 아마 은하수까지 타고 놀 수 있을걸. 꼬마는 조그맣고 고양이는 커다랬어. 그리고 둘의 밤나들이는 언제나 저 바구니에서 끝났어. 딱 둘이 잠들만한 바구니에서. 덜북숭이 강아지 몽치는 쓰레기장에서 혼자 살았어요. 몽치는 하루종일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밤에는 고물차 뒷자리에서 내 다리 쭉 뻗고 편히 살 수 있었고요. 개먹거리에 목이 졸일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었지요. 걱정거리라면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쥐말이에요. 밤이면 쥐들이 나타나서 몽치에 단잠을 깨우고 먹을 것까지 훔쳐가거든요. 몽치가 아무리 사납게 쥐져대도 쥐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어떤 날에는 쥐들이 떼를 지어 몰려오기도 했어요. 그럴 때면 몽치는 그저 눈을 꼭 감고 참는 수밖에 없었어요. 쥐가 낳은 걸 모르는 척 하면서요. 어느 날 몽치가 사는 곳에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나도 여기서 너랑 같이 살면 안 되니? 쥐는 내가 당장 쫓아줄게. 고양이가 야옹거리며 물었어요. 저리 가! 필요 없어! 몽치는 으르렁거리며 대답했어요. 몽치는 남하고 같이 사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었어요. 더구나 고양이라니요! 고양이는 배가 고프면 언제든지 아무 쥐나 잡을 수 있어요. 몽치는 몇 시간씩 쥐구멍을 지켜도 한 마리도 못 잡는데요. 이건 정말 너무하잖아요. 게다가 고양이는 나무도 잘 탔어요. 하지만 몽치는 나무에 한 번 기어올랐다가 떨어져서 죽을 뻔했지요. 하지만 가엾은 몽치도 내세울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코예요. 몽치는 500미터 밖에 있는 고깃덩어리 냄새도 맡을 수 있고요. 땅 속 깊이 묻혀있는 뼈다귀도 쿵쿵대며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몽치는 고양이도 쥐도 못 본 척하고 혼자서 꿋꿋이 살기로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몽치는 맛있는 냄새를 따라 슈퍼마켓으로 들어갔다가 먹음직스런 소시지를 한 줄 덥썩 물고 나왔어요. 주인 아저씨가 몽치를 잡으려고 따라 나왔지만 몽치는 얼른 달아났어요. 커다란 점박이랑 누렁이도 몽치를 쫓아왔어요. 다른 개들도 뒤따라 왔고요. 모두 몽치보다 크고 험상구진 개들이에요. 드디어 쫓아오던 개들이 몽치를 잡았어요. 개들이 소시지를 놓고 으르렁대며 싸우는 동안 몽치는 소시지 몇 개를 물고 도망쳤어요.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지요. 마음이 놓인 몽치는 곧바로 잠이 들었어요. 맛있는 소시지 꿈을 꾸면서요. 그런데 일어나 보니 소시지가 없어졌어요. 쥐들이 훔쳐서요. 쥐들이 훔쳐간 게 틀림없어요. 결국 몽치는 내키지는 않았지만 고양이에게 도와달라고 하기로 했어요. 몽치가 고양이에게 말했어요. 우리 집으로 이어가게 말했어요. 우리 집으로 이사와도 돼. 고양이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도 널 도와줄게. 친구 좋다는 게 뭐니. 둘은 소시지를 훔쳐간 도둑쥐들의 집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몽치는 있는 힘껏 사납게 쥐져댔고 고양이는 쥐들에게 달려들었어요. 쥐들은 찍찍대면서 여기저기로 흩어졌어요. 정말 해냈어! 몽치가 외쳤어요. 강아지와 고양이는 아주 멋진 잔치를 벌였어요. 그리고 달빛 아래서 나란히 웅크리고 앉았어요. 이젠 혼자가 아니라서 정말 기뻐! 몽치가 말했어요. 하지만 고양이는 벌써 새근새근 잠이 들었는걸요. 바다가 땅을 만나는 곳 물결이 자갈을 적시고 모래를 쓸어가는 바닷가에서 파라솔이 바람에 펄럭거리고 아이스크림 장수가 갈매기보다 시끄럽게 소리질러요. 사람들은 물통과 삽과 썬텐 로션을 들고 바닷가로 놀러와요. 조그만 산의 아이가 배를 한 척 만들었어요. 스티로폼 조각에다 막대기로 돗대를 세우고 끈으로 돗을 달았지요. 아이는 항구를 만들고 물길도 팠어요. 바닷가에서 온종일 자기가 만든 배를 가지고 첨벙대며 놀았어요. 그리고 흥얼거렸죠. 우린 가라앉지 않아 내 배랑 나는 그러다 아이가 잠시 하늘을 바랐을 때 산들바람이 불었고 작은 배는 바닷가를 떠나 아이가 잡을 수 없는 곳으로 떠내려갔어요. 물결에 실려 수영하는 사람들을 지나 바닷가 멀리 떠내려갔어요. 작은 배는 바람에 실려 떠내려갔어요. 방파제의 끝에 앉은 낚시꾼들을 지나서 둥그런 공을 주렁주렁 매단 개잡이 배와 바람을 맞으며 달리는 돗담배를 지나서 자꾸만 자꾸만 떠내려갔어요. 등대를 지나서 바닷새들이 하늘을 빙빙 돌다가 은빛 물고기를 잡으러 물속으로 뛰어드는 넓은 바다로 멀리 아주 멀리 떠내려갔어요. 여객선을 데려다주고 항구로 돌아오는 예인선 옆을 지나며 작은 배는 까딱까딱 춤을 추었어요. 빌딩만큼 높고 기차만큼 길다란 거대한 유조선이 일으킨 물결에 휩쓸려 작은 배는 이리저리 흔들렸어요. 작은 배는 외툴바귀가 되어 자꾸자꾸 흘러갔어요. 흘러가면 갈수록 바다는 점점 넓어지고 주위에는 온통 바다만 보일 뿐 땅은 보이지 않았지요. 나뭇잎 하나 없고 새 한 마리 없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다만 바람과 끝없는 하늘 아래서 숨쉬듯 넘실거리는 바다뿐이에요. 몇 시간이 지나고 몇 날 며칠이 지나도 작은 배는 계속 흘러갔어요. 한 번은 거인의 다리처럼 버티고선 서극해낸 탑의 불빛이 멀리 보였어요. 때로는 공중에 매달린 장난감 같은 배가 보였고요. 둥둥 떠다니는 나무토막이나 쓰레기도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이 컴컴해지더니 바다가 슬렁이고 파도가 일고 속삭이던 바람이 으르렁대기 시작했어요. 파도는 점점 높아지더니 세차게 치솟았다가 산산이 부서지며 거대한 물버라를 공중에 흩뿌렸지요. 밤새도록 파도가 거칠게 일었고 작은 배는 바람에 휘말려 춤을 추었죠. 아침이 오자 폭풍우는 가라앉고 바다는 다시 잔잔해졌어요. 그때 갑자기 물 밑에서 휙 무언가 뛰어올랐어요. 거대한 물고기가 무시무시한 이빨을 드러내며 먹이를 낚아채려고 올라온 거죠. 물고기는 작은 배를 입에 물고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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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갔어요. 물고기와 개와 미끈거리는 바다풀과 바위와 오래된 단파선 조각들과 아무도 본 적 없는 생물들이 있는 어두운 바다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곳에서 물고기는 작은 배가 먹을 게 아니라는 걸 알고는 뱉어버렸어요. 작은 배는 다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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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어요.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빛을 향해서 은빛 바다를 해집고 고요한 햇빛 속으로 떠올랐어요. 그때 산들바람이 불었고 작은 배는 바람에 실려 천천히 흘려갔어요. 다시 하늘에는 바다새들이 날고 배가 한 척 또 한 척이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햇살이 빛나고 바람이 숨을 죽일 때 어떤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어딘가에서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 바다는 몸을 뒤척이고 작은 배는 하얀 파도에 밀려 조금씩 조금씩 바닷가로 다가갔어요. 바다가 땅에게 인사하는 곳. 물결이 자갈을 적시고 모래를 쓸어간 바닷가에 한 여자아이가 서 있었어요. 아이는 손을 뻗어 발밑에서 출렁대는 작은 배를 집어올렸어요. 바닷가에서 온종일 자기가 주운 작은 배를 가지고 첨벙대며 놀았어요. 그리고 흥얼거렸죠. 우린 가라앉지 않아. 내 배랑 나는 토끼 아저씨 여자아이가 말했어. 저 좀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꼬마 아가씨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얼마든지 도와주마. 토끼 아저씨가 대답했어. 그게요. 우리 엄마 일이에요. 아이가 말했어. 너희 엄마? 토끼 아저씨가 물었지. 오늘이 우리 엄마 생일이거든요. 그럼 축하드려야겠구나. 그래 엄마한테 생일 선물로 뭘 드릴 거니? 토끼 아저씨가 물었어.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생일 선물을 아직 못 골랐어요. 아이가 말했어. 저런 오늘이 엄마 생일인데 아직도 선물을 못 골랐어. 정말 도와줘야겠구나. 꼬마 아가씨. 토끼 아저씨가 말했어. 저는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걸 선물하고 싶어요. 아이가 말했어. 엄마가 좋아하시는 거라 그거 좋지. 토끼 아저씨가 말했어. 그런데 뭐가 좋을까요? 아이가 물었어. 그래 뭐가 좋을까? 토끼 아저씨도 물었어. 우리 엄마는 빨간색을 좋아하세요. 아이가 말했어. 빨간색? 하지만 빨간색을 선물할 수는 없잖아. 토끼 아저씨의 말. 그러니까 무언가 빨간 거예요. 아이의 말. 아 무언가 빨간 거. 토끼 아저씨가 말했어. 뭐가 빨갛지요? 아이가 물었어. 가만 빨간 속옷이 있군. 토끼 아저씨가 대답했지. 안 돼요. 빨간 속옷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아이가 말했어. 빨간 지붕도 있어. 토끼 아저씨가 말했어. 안 돼요. 우리 집에는 지붕이 있는 걸요. 그리고 엄마한테 지붕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아이가 말했어. 빨간 새도 있어. 홍반 조를 봐. 얼마나 빨간데. 토끼 아저씨가 말했지. 안 돼요. 우리 엄마는 새는 숲에 있는 걸 좋아하시는 거려. 아이가 말했어. 빨간 불 자동 타도 있어. 토끼 아저씨가 말했어. 안 돼요. 우리 엄마는 불 자동 차를 안 좋아하세요. 아이가 대답했어. 그럼 사과는 어떨까? 토끼 아저씨가 말했지. 맞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 엄마는 사과를 좋아하세요. 아이가 말했어. 그런데 다른 것도 더 있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또 무얼 좋아하시니? 토끼 아저씨가 물었어. 음 우리 엄마는 노란색을 좋아하세요. 아이가 대답했지. 노란색? 하지만 노란색을 선물할 수는 없어. 토끼 아저씨의 말. 그러니까 무언가 노란 거요. 아이의 말. 아 무언가 노란 거. 토끼 아저씨가 말했지. 뭐가 노랗지요? 아이가 물었어. 가만 유치원 차가 노랗지. 토끼 아저씨가 말했어. 엄마는 유치원 차를 안 좋아할 거려. 아이가 대답했어. 해님도 노랗지. 토끼 아저씨의 말. 해님을 선물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좋겠지만. 아이의 말. 카나리아도 노란색이네. 토끼 아저씨가 다시 말했어. 우리 엄마는 새는 숲에 있는 걸 좋아한다고요. 아이가 말했어. 참 아까 그랬지. 가만 버터도 노래해. 엄마가 버터를 좋아하시니. 토끼 토끼 아저씨가 물었어. 우리 집에는 버터가 있는 걸요. 아이가 대답했어. 바나나도 노란색이지. 토끼 아저씨가 말했어. 아 맞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 엄마는 바나나를 좋아하세요. 아이가 말했어. 그런데 다른 것도 더 있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또 뭘 좋아하시니. 토끼 아저씨가 물었지. 엄마는 초록색을 좋아하세요. 아이가 대답했어. 초록색. 하지만 초록색을 선물할 수는 없어. 토끼 아저씨의 말. 그러니까 무언가 초록색이 나는 거예요. 아이가 아이의 말. 에메랄드. 에메랄드는 아주 멋진 선물이지. 토끼 아저씨가 말했어. 에메랄드는 너무 비싸요. 아이가 대답했어. 앵무새도 초록색이야. 하지만 너희 엄마는 새는 숲에 있는 걸 좋아하시지. 토끼 아저씨가 말했어. 그래요. 앵무새는 안 돼요. 아이가 말했지. 완두콩과 시금치. 완두콩도 초록색이고 시금치도 초록색이야. 토끼 아저씨가 다시 말했지. 안 돼요. 우린 저녁마다 완두콩이랑 시금치를 먹는 거려. 아이가 말했어. 애벌레. 아주 진한 초록색 애벌레가 있는데. 토끼 아저씨가 말했지. 엄마는 애벌레를 싫어하세요. 아이가 대답했어. 그럼 배는 어떨까? 청실배는 초록색이야. 토끼 아저씨가 말했지.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아이가 말했어. 이제 사과하고 바나나 하고 배가 준비됐어요. 그런데 다른 것도 더 있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엄마가 뭘 좋아하시지? 토끼 아저씨가 물었어. 엄마는 파란색을 좋아하세요. 아이가 대답했지. 파란색? 하지만 파란색을 선물할 순 없어. 토끼 아저씨의 말. 그러니까 무언가 파란 거요. 아이의 말. 호수가 파랗지? 토끼 아저씨가 말했어. 호수를 선물할 순 없어요. 아시잖아요. 아이가 대답했어. 파란 별도 있어. 별을 선물할 순 없어요. 그러면 좋겠지만. 아이의 말. 사파이어라면 아주 훌륭한 선물이 될 거야. 토끼 아저씨가 말했어. 하지만 사파이어도 너무 비싸요. 아이가 대답했어. 파랑새도 파란색이야. 하지만 너희 엄마는 새는 숲에 있는 걸 좋아하시니까 안 되겠지. 토끼 아저씨의 말. 그렇죠. 아이의 대답. 그럼 파란빛 나는 포도는 어떨까? 토끼 아저씨가 다시 말했어. 맞다. 좋아요. 정말 좋아요. 엄마는 포도를 좋아하세요. 그럼 이제 사과하고 배하고 바나나 하고 포도가 준비됐어요. 아이가 말했어. 아주 멋진 선물이야. 이제 바구니만 있으면 되겠네. 토끼 아저씨가 감탄했지. 바구니는 있어요. 아이가 아이가 말했어. 아이는 바구니를 가지고 와서 초록색 배와 노란 바나나와 빨간 사과와 파란 포도를 담았어. 정말 멋진 선물이 되었지.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토끼 아저씨. 아이가 인사했어. 무슨 소리. 내가 좋아서 한 일인걸. 토끼 아저씨가 대답했어. 그럼 안녕히 가세요. 아이가 인사를 했지. 안녕. 토끼 아저씨도 인사했어. 엄마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전해드리렴. 그리고 멋진 생일 선물도 축하한다고. 안녕. 토끼 축하한다고